도로 위에서 차량에 치워 죽는 두꺼비들이 늘면서 이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식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차량들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몰래 타고다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만 한 해 100억 원 수준에 이를 예정이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국도 승격도 여의치 않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한 명만이 입학식을 치르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아예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은 학교도 전남 지역에서만 40곳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란철 두꺼비들이 도로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서식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됩니다. 두꺼비 살리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될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비들이 해마다 집단적으로 로드키를 당하는 광양시 진상면 비촌마을입니다. 올해도 산란철이 시작되자마자 확인된 두꺼비 사체들이 이 지점에서만 벌써 190여 마리에 이릅니다. 환경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해 서식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확정한 것은 올해 초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최우선 초점은 이동하는 두꺼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이 도로를 지나갈 생태 통로를 확보하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두꺼비 산란처인 주변 습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민들을 위한 생태교육과 자연교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사업의 주요 골격입니다. 두꺼비들 환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다시 그 두꺼비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꺼비들의 이동 경로는 광범위한데 반해 생태 통로는 실제로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25cm의 고가 도로를 만들어서요. 지금의 두꺼비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그대로 두꺼비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차들이 고가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모두 마무리될 두꺼비 서식환경 복원사업.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공존의 공간이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차량 털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하나 둘 당겨봅니다. 문이 열리는 검은색 승용차.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더니 차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순식간에 훔친 뒤 곧바로 주랭랑을 칩니다. 영상 속 남성은 35살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와 순천, 대전 등을 돌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 안에서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습니다. 생활하는데 정말 너무 믿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와 순천에서만 차량 수십 대가 털리는 등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털이 범죄는 모두 1,300여 건. 대부분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지갑이나 현금 등을 보관하지 말고 차량을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도 차량 문을 잘 잠그고 다니는 습관이. 최근에는 여수의 한 중학생이 문이 열린 차 넉 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입건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운전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선관위는 여수 갑선거구의 경우 현직 의원이 불출마하다 보니 치열한 공천 경쟁으로 후보자 간 상호 비방과 음해 행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신생 제3야당이 생겨났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고 또 민주주의 수호와 정권 교체를 위해 종국에는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고 대타협과 통합을 이뤄낸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후보는 또 야권 통합만이 정권 교체의 유일한 길이며 순천지역 내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오는 4.13 총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4개 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농어민 건강검진제도 등 농어민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흥과 여수에서 현재까지 1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지역 재보궐선거는 고흥 나선거구와 여수 라선거구 두 곳에서 실시되며 현재 고흥 나선거구에는 국민의당 5명이, 여수 라선거구에는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내일까지 고흥군 의원 선거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각급 학교들이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 감소로 나 홀로 입학식을 치르는 학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해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은 여민이 양뿐. 처음엔 어색했지만 혼자 입학해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얼굴이 금세 밝아집니다. 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이랑 즐겁게 놀고 싶어요. 선배들은 한 명뿐인 어린 동생이자 후배를 안아주고 입학을 축하해줍니다. 1학년 당장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공부도 하고 놀 거예요. 학생수가 적다 보니 1, 2학년은 복식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마음이 작잡합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도 올해 1학년이 한 명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단둘이 수업을 해야 합니다. 나홀로 입학식을 연 전남지역학교는 22곳.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은 곳도 본교와 분교장을 포함해 40곳에 달합니다. 농촌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학생수 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있는 현상은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 시집생이 10명 이하인 전남지역 중학교는 70여 곳에 달합니다. 해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교육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안에 도가 이순신 대교 관련 예산 투입을 중단할 예정으로 이후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이순신 대교의 연간 관리비는 10억에서 15억 원 정도지만 앞으로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면 한 해 1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전남도와 여수, 광양시가 조만간 만나 공동관리기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도 승격 방안은 예산당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가 불고기 특화거리를 남도 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역으로 신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용역을 거쳐 광양읍의 불고기 특화거리를 전남도립미술관 LF스퀘어와 연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청사진으로 전남도에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남도 음식문화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4개 시군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시군비 5억 원 자부담을 전제로 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 문수동과 미평동이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30개 시군구에 33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자치단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는 겁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문수동과 미평동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복지 증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초등교과서에 왜곡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과 민주화 과정 등 현대사 부분에서 분부정권에 우호적으로 서술됐다는 건데 내년에 나오는 국정중고등역사교과서도 이런 시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해 새로 보급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역사 교재입니다. 80년 5월에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군대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계엄군 투입으로 인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는데도 마치 광주에서 큰 시위가 있어 군인이 투입된 것처럼 인과관계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전 교과서에 수록된 계엄군 사진 역시 개정판에서는 시민 집회 장면으로 대체되는 등 계엄군에 의한 시민들의 희생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경우 독재나 인권 탄압이 간략히 처리되거나 아예 빠졌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고교 교과서로 편향성이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5월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초등교과서 폐기나 오류 수정을 촉구하고 있어 중고교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함께 교과서 왜곡 편향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비사업으로 모두 66건에 1조 1,968억 원을 발굴해 정부에 지원 건의합니다. 순천시의 주요 국비사업은 국립갯벌박물관 건립에 1,200억 원, 연양동 동성공원 리모델링에 187억 원 등 모두 66건에 1조 1,968억 원입니다. 순천시는 국회 의결대까지 단계별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멘토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의 원로예술인 등 39명으로 멘토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과 공감대 형성 등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맡깁니다. 순천시는 멘토 자문단이 모임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중요 정책 결정 시에는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안전도시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산단 공장장과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여수소방서장 등 유관기관장 150여 명이 참석한 2016년 여수산단 공장장 및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건설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유관기관 안전업무 교환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왜곡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가 당내 경선은 물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오늘부터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등이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고 5억 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동창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종업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30살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